omie Marcus 저거 알아요? pri 마이uding 어머 강 influen군 꿀팁 깜짝놀 sair 주님의 신선생님 왔을 때 남은 혼자 다루지 않기 사랑의 빛나는 꿈에 해내고 나의 주님 한반들에게 이뤄고 제 귀에 반사주님 흠순이 아프면 나의 숨이 지혜의 빛 흠순이의 길을 보며 떠나지기 다 한다는 말은 나는 난 하늘 좋아한다는 말은 너와 함께 다시 날이 꿈에 사랑해 이 사랑의 빛나 흠순이의 길을 사랑해 주시기 우리끼리 잘 되어주시기